네, 그냥 첼로 찬양이 나와서 무조건 또 합니다. 이 스트링이 잘 맞았는지 모르지만 네, 한 번씩 켜면 희한하게 나옵니다. 그래서 그냥 하겠습니다. 한 번씩 켜면 희한하게 나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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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저쪽 그냥 피아노하고 첼로가 나오는데요. 제가 그냥 듣고 하는데 너무 감사해요. 마치 저한테 개인 레슨을 하시는 것 같아요. 아이고, 너무 감사합니다. 이것도 하나도 마치지 않고 활에 송진도 없고 그냥 무조건 앉았습니다. 제가 나오면 앞으로 가지도 않고 뒤로 가지도 않아요. 신기해요. 저는 오늘의 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시 한 번씩 켜면 희한하게 나옵니다. 제가 한번 더 장롱해서 저는 함께 켜면 희한하게 나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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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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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ба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네, 주선으로 덮으십니다. 무슨 노래인지 모릅니다. 네, 이따가. 잠깐만 쉬었더라. 이따가 돌아왔습니다. 지금 현장은 내 기타가 막 틀어져서 한번 끌고 왔습니다. 네, 주선으로 덮으십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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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낮은 소리 지금 안맞아요. 지금 낮는데도 제가 하고있네요. 무슨 노래인지 모르겠지만 한두개마다 하기로 하겠습니다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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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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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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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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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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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